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살고지다리 근처에 있었던 연못 도요연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살고지다리가 있는 바로 지금의 중양천변에 도요연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. 이 도요연은 실록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세조실록을 보게 되면 임금님이 사셨던 감화, 이 과거가 살고지 도요연에 이르니 유도 백관이 시복차림으로 이런 이 기사를 통해서 도요연이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또 다른 기록에 보게 되면 과거가 도요연 악차에 돌아오니 라고 해서 도요연에 별도의 어떤 정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종의 이렇게 텐트와 같은 차량 막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임금님이 거동 중에 잠시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밑에 중종실록에서도 도요연가에 멈추어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도요연의 위치가 어딜까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었습니다. 도요연은 기록을 보게 되면 지명 유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원래 사근동 살고지다리 부근에 있었던 연못이다라고 되어 있고요. 중량천과 청계천 등의 지류가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깊은 웅덩이가 이 여름철 장마 때 한강물이 역류되어 이렇게 저지대에 웅덩이가 생겨났다라고 되어 있고요. 이것은 이곳이 목장이므로 군데군데 웅덩이가 있어서 말의 음료수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는 상류의 토사가 내려와서 자연적으로 메워졌다. 그래서 그 흔적을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도요연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경조 오부도의 지명을 보게 되면 즉 지금 제반교라고 하는 살고지다리와 그 건너편의 살고지벌에 해당되는 이 전관평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살고지다리 소위 제반교가 되겠는데요. 지금 이 산자락이 목맥산, 남산에서부터 가지쳐서 내려오는 목맥산이 쭉 흘러서 이 돌출된 지역을 이루게 되는데요. 바로 이 지역이 살고지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살고지에 놓여져 있었던 다리가 일명 살고지벌로 넘어가는 다리 살고지다리라고 불려졌었고 공식 명칭은 제반교가 되는 것이죠. 바로 이 지점에 연못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. 지금의 뚝섬에 해당되는 이 살고지벌 일대에 진엄마 정색도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말들이 방목되고 있지만 한강과 중량천변 그리고 이 용마산, 아차산 일대에는 목책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말들이 안에서 소위 자유롭게 방목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었고 이들의 말들의 음료를 위해서 곳곳에 연못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도 역이연 또 뚝방에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것처럼 곳곳에서 말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자연적인 이런 연못들이 곳곳에 발달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. 동대문 외마장원 전도에서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외마장원에서도 지금 보면 갈포지라고 해서 이렇게 연못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그 옆으로는 살고지 다리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처럼 이 살고지 다리가 있는 지역으로는 아주 다양한 갈래의 물길이 이렇게 모여져서 살고지 다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계천과 중량천 뿐만 아니라 많은 지류들이 이렇게 이곳에서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저지대 지역에는 연못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살고지 뻘뿐만 아니라 소위 왕십리 뻘에도 이렇게 넓은 논이 풀어져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물길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곳곳에 이런 연못들이 형성이 되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곳인 살고지 다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지형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물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마치 뚝섬이 섬처럼 이렇게 물길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었던 이유는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성북천, 정릉천, 월곡천 그리고 이어서 이 중량천과 합쳐지는 전농천, 한천 등이 이어지게 오면서 이곳에 많은 물길들이 합쳐지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잡한 물길을 이루게 되면서 이곳에서 이런 섬과 같은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모인 모래섬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런 모래섬들의 형상이 이 살고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이렇게 섬과 형태를 이루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 물길이 줄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연못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그런 형상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즉 많은 지류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다가 이것이 갈수기에 이루게 되면 이것이 연못화되는 곳이 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살고지다리 주변 이 지역에 이런 연못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것이 바로 이 도요연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살고지 뻘 살고지가 있는 곳에 결국 이 도요연과 같은 연못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거둠을 하시던 임금님이 잠시 머물러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실록에 기록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1938년도에 살고지다리의 모습이 되겠고요. 이 살고지다리 넘어서 화양동으로 가는 이 길의 모습을 우리가 이 사진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를 거쳐서 광나루로 가는 이 길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 밑에 흐르는 것이 중량천이고 중량천 편이다 보니까 오늘날 이 살고지다리의 서쪽 부분 한양대 방향 쪽은 이렇게 토사가 막혀서 현재는 물이 흐르지 않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이 지역에 일찍이 도요연이 있어서 살고지를 넘나들어서 거둠을 하시던 임금님이 잠시 머무르는 공간으로 이용되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살고지 부분에 있었던 연못 도요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